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이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구했을 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살 때에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들려주세요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고 그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도 있고 정말 마귀의 소리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잡다 소리도 있고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에 우리가 더더욱 익숙하고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에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지장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비결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우리 몇 가지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침반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나침반이란 도구는 수많은 선원들과 또 여행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나무주각이 천을 붙여놓고 물 위에 띄웠는데 그것이 빙빙 돌다가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죠 나중에 과학으로서 밝혀진 것이 바로 자기장이 있어서 항상 한쪽을 가리키게끔 고정된다는 것을 나중서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리를 발견하는 중에 나침반을 발명했고 혼란스런 여행객에게 중요한 진심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 세계만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에도 항상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나침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길에서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크게 바뀌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뚜렷이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방향점이 있다면 우리는 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진심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순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채 늘 혼란 가운데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나침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임을 창조의 순간부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 1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세워야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길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형상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다의 물고기든지 하늘의 새든지 가축이든지 온 땅과 땅이 길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대면 생태계가 파괴돼요 문제가 생겨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댔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걸 해내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고 늘 미봉책을 쓰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상당히 상실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창세 2장 7절에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말에도 언어에도 힘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보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피조물을 아담 앞으로 데려왔는데 아담은 그 차이와 어떤 데에서 생태적 특성이 되는지를 알고 부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하나를 분간할 수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미 파악했다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어서 그 모든 동물들을 파악하고 이름 붙이고 다 쓸 수 있었던 것 그 현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능력이 대단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발음 판단하면서 에덴 동산의 관리인으로서 행복과 조화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향타가 분명히 있어서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이 흔들리고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춰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창시 3자 1절에 한 존재가 등장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하는데 이 지혜로운 좀 간교한 이 뱀에게 사단 마귀가 틈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사탄이 인류를 파별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서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 진짜냐?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제 점점 더합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조아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탐욕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처럼 된다 뭐 그러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뭘 금지하는 명령 그걸 지키면서 하냐?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살고 있는 현상에 불만족하게 만들면서 금기를 어기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모습 주신 것에 만족함에 자족함에 살기보다 불만족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뜻 따라 순정하며 살기보다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좌절과 후회가 더 많아요 나의 속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 살 때에 오히려 더 실패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 막이 음성 듣고 불순종했을 때 그 죄가 뿌리 내렸는데 그 죄가 얼마나 처음부터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 내려와서 거니실 때에 그들이 피합니다 왜 피했습니까? 그 죄 때문에 피했죠 하나님 음성 듣고 즐거이 살아왔고 늘 분별력을 행사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님 음성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숨게 됩니다 두려워만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피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려고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여수를 말씀하실 때 그리 눈이 뜨기 시작했죠 예전에 소수만 눈 떴다면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그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나침반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에 민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될 때에 내면에 숨겨진 이 귀중한 나침반이 발견되는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나침반을 발견하고 활용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영적인 지각이 생기게 돼요 그 영적인 지각을 키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신신하고 십자가로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도 더 밝아지고 영적인 청각이 개발되고 분별력도 생기고 즉 영적 감각이 하나하나 살아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감각이 저절로 개발되고 들리기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훈련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 비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소중한 것에는요 가짜가 존재해요 아까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니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요 다른 음성 가짜를 듣게 거짓말을 듣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모든 소중한 것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남들이 귀하게 여기는 명품에는요 늘 짝퉁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제일 극심한 것이 뭐냐면 화폐의 세계, 돈의 세계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위조지폐가 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별명이 슈퍼노트예요 아주 그럼 이것을 계속 만든다 할지라도요 가짜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가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에서는요 화폐를 간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키워요 컴퓨터로도 이거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키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위조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비결은 진짜 지폐를 늘 만지고 연구하면서 뭐가 진짜인지를 아는 감각이라고 그래요 늘 진짜 지폐를 연구하고 만지고 그 흐름과 또 질감과 요철과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계속 익힐 때에 위조한 게 나타나면 뭔가 비슷한데 비화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데 이게 뭘까? 진짜와는 다른 진짜 동판에서 찍혀서 나왔을 때와는 다른 어떤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부분에다가 자세히 보고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참 그 분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은 진짜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들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이 난무하는가 어떤 미혹이 있는가 이것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전심을 집중해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랜 시간 보낸 사람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깨닫는 감각이 향상됩니다 우리 영이 잘못된 것이 들려올 때 민감하게 이것은 아니다 라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봉 10장 4절에 보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 음성을 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양들은 굉장히 순하죠 가끔은 둔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양들에게 가장 발달된 것이 청각이랍니다 잘 듣는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나에게 양식을 주고 좋은 데를 인도하고 나를 위해서 늘 희생하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도둑과 사기꾼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덜 들을 때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유혹을 구별하는 감각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영에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요 뭔가 기쁘지 않고 평안이 없으면요 잠시 멈춰야 됩니다 충분히 분별할 때까지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급하다고 얘기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듣는 과정에서 가끔은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이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잖아요 마태봉 24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쓰며 거짓 선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미혹당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선재란 말 자체가 영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에 미혹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 가르치는 자도 있겠지만 아예 거짓을 어부를 삼는 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 가운데 이상하게 분열과 상처입고 그런 사람도 적잖이 있어요 그런 속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가 적잖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들리는 소리가 다 진리는 아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이 연단되어 있어야 진짜와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이렇게 죽여지는데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토록 동일하다고 했는데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진 않습니다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목표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침반이 항상 정북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구작시대는요 조금 더 순종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이 그냥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해 주었지만 그들이 제일 눈으로 보기 쉬운 것은 뭐냐면요 구름이었어요 불이었어요 민수기 9장 21절 22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모세는 멀리 있고요 그들의 눈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것은 성막의 구름이었어요 그것이 신호탄이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떠오른 것을 보면 떠나라는 신호구나 한 곳에 내려온 것을 보면 머물라는 신호구나 보다 단순했죠 지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린 생각해요 지금도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어서 내 눈에 확 보이면 훨씬 나을 텐데 하나 이 세 사람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갑자기 눈이 불이 딱 보여서 어디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인도하는 구름과 불의 역할이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옮겨진 겁니다 잠원 20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원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우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우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구약에서 잠원에도 그랬어요 시작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밝히 비춰주어서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이끄신 받으려면 우리 영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예배 시간에 늘 참여하며 우리 영혼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힘쓰는 거죠 우리 영혼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연단하고 훈련 받아서 하나님 형상에 가깝게 만들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대살로이크 전소 5장 23절에 이런 건면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서 늘 진리의 반응함에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늘 영혼의 귀를 열고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힘써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영혼을 깨우쳐 일으키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후에 그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마음의 숨은 사람 속사람으로도 얘기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죠 우리 내면의 영혼은 거듭날 때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우리의 속사람은요 죄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 아담이 그러했겠죠 잘못된 일 할 때에 이거는 안 되는데 분명히 감각이 생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어떤 일을 해도 크게 거리낌 없이 행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실 때부터는 과거에는 괜찮았던 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거리낌이 있기 시작해요 영의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어 이거는 안 되는데 이상한데 그런 감각이 들어와요 그때마다 이전과는 다르지만 여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순종하게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잘되고 범사도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인이 있어요 가끔은 영적 감동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에 큰 어떤 외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정 17장 1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겪은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 격분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얼굴이 붉어져 화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영혼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 다니고 있어요 영혼이 노예처럼 돼서 그 우상에게 계속 끌려 다닙니다 지옥 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영혼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고라 즉 광장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죠 그때 감동받아서 여러 사람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이 다음이 또다시 싸우자 하면서 말싸움하려고 덤볐지만 그 중에 여러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을 할 일을 평생 소명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그 감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한 감동도 아니지만 대개는 영적인 인도가 따르죠 로마스 8장 14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혼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믿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이 사람을 도와라 내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한 영적인 작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작정하여서 그 일을 행합니다 사대행주 19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작정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0으로 작정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고난받고 체포되어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자기도 알았고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이 기도 중에 응답받고 귀띔해 줬어요 그런데도 작정하고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끝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후에 로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작정하러 가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작정함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복된 결단을 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가끔 교회나 찾아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시간 나면 가지 그러면 시간이 절대 안 나요 그런데 영으로 작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았는데 교회 가야지 작정하면요 내 육신은 피곤해도 영혼이 나를 일깨워서 가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요 육신이 나에게 지시를 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오늘 피곤한데 하루 쉴까요? 육신이 지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무엇입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나의 영이 많은데 그 은혜 가운데 너는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지시 마음의 타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소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가끔 보면 사단 마귀가 꼬여요 괜히 교회 가면 사람 많은데 코로나 걸릴 것처럼 얘기해요 그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물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는 참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면 내가 갑자기 죽을 것 같아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늘 분별해야 될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상식도 있다고 했잖아요 잘 조심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좀 거리를 뛰고 접촉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뵈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민한 사람은요 가끔 주님께서 정말로 일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 일을 갈 때도 있어요 4등제 20장 22제를 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간다 아까와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성령에 매여 간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당한다는 말씀을 보면은요 부정적인 사건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얘기해 줬거든요 네가 이렇게 묶임당한다고 했다 갇힌다고 했다 근데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까지 가는 비전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가시도록 권면하세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왠지 힘든데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할 것 같아요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든으로 갔노라 바울도 움직이는 원리 중에 그의 심령 문이 열렸어요 가고자 했는데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거길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게 분명한데 환란과 어려움이 분명히 닥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복 있는 길이요 축복의 길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평강을 주시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준비를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복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는데도 당장 눈앞에 좋은 게 보여요 욕심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의 길이 되고 나중에 후회하는 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인도함 따라가게 되면요 늘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 참 어두운 시대고 어려운 시대예요 분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소의 본면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인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가끔은 강건하시고 해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